이 분인가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섭입니다 제시카 남편이고 제시카하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왔는데 제주가 내가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운명? 운명? 데스티니? 운명? 아 데스티니 제주에 온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햄버거겠네요? 먹어보고 싶다 만들었어요 풍성하네요 먹음직스러워요 제시카가 원래는 음식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걸 보고 한 번은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제주 음식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본 걸 못 봤었어요 그러나 너무 배우고 싶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할머니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많이 있어요 몸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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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응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뭘 만들어볼까요? 무조건 제주가 뭐 만들고 싶다 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저는 항상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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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제주가입니다 오늘 고기국수 열심히 만들어요 고기국수 고기국수 고기국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육수를 또 잘 내야 되고 그리고 고기도 잘 삶아야 되고 먹음스럽게 딱이에요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요새 반번에 다 어제반 링링링 고기국수 먹고 싶어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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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힌트 많이 그래서 아 수프 지금 돼지고기 피 빠이빠이 피 빠이빠이 마늘 후추 시어머니 된장 하고 파 머리카락 파 머리카락 파 머리카락 파 머리카락 고기국수 제주음식 그래서 제주 소주 히히히히 히히히 그래서 보일링 20분 보일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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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아직도 깨끗하게 아직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신 것 같은데 다시 씻어서 찬거 그래도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저거 다시 굽나요 오븐에서 저거 다시 굽나요 오븐에서 캐러멜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오 아 갈비 냄새 3 1 2 3 4 1 3 5 오 5시간 이야 이야 육수는 아주 제대로인 것 같은데요 예 국물이 필요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이야 너무 예쁘다 오 다음 넘버 2 스텝 2 고기국수 위에 보쌈 같이 위에 그래서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해주시네요 삼겹살 있어요 오 맛있겠다 만우 그리고 고기국수 만우 그리고 후추 그리고 파 양파 사과 그리고 생강 그리고 좋은 행운을 만들었어요 아 저게 나름 모양을 내고군요 사과 사과를 통제가 들었네요 아 다 냄새를 잡기 위해 그런 거겠죠 올리수 후추 후추도 그렇고요 소주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즐거워 하시네요 네 몰라요 마이 기분 마이 필링 소주 얘기하실 때는 항상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육수 내는데 5시간 그렇죠 고기 샀는데 또 1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후후후 이야 저게 원래 조금 식은 다음에 썰어야 잘 쓰러지는데요 아니 근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 쪽 먹기에는 지금이 좋고 아 쓰러지죠 쓰러지죠 네 너무 잘 됐어요 음 안타스틱한 맛일 거예요 it's noodle time so 아직도 할 게 남았어요 이제 3단계 이제 면사만 하는 거예요 작은 소면 안 좋아요 그래서 미디어로 이거 TV에 이렇게 이렇게 아 조심히 봐야 돼요. 아! 정말 너무 스트레스. 갑자기 보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요. 끓을 때 찬물을 끓였어요. 삐! 삐! 참 요리를 재밌게 하시네요. 재밌어. 왜 몰라요. 왜 몰라요. 몰라요. 아, 체크. 테이스트 체크. 그렇죠, 먹어봐야죠. 한 6, 7분이 될 거예요. 오케이. 아 너무 좋아요 아 랍스터가 고고밥 아싸 아마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모르겠는데 우리 역시 반문이 너무 사랑해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땅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살 데가 없더라고요 전세로 살다가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주변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한테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서 살라고 완전히 저희한테는 진짜 할머니가 됐어요 또 할머니가 아침에 밥도 해주시고 그런 척도 많았었어요 어르신이 오셨네요 어르신이 오셨네요 항상 엄마씨는 맞으실까 모르겠네요 할머니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어 맛있어 소금만 넣으면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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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래도 잘 삶아졌다 그래도 잘 삶아졌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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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고 맛있다 하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? 와 죽겠네. 행복해요. 너무 죽겠네. 아이고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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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네. 오늘 자신감 너무. 다음 메뉴 뭐야. 벌써 다음 메뉴가 기대되세요. 네. 메뉴 뭐야 뭐야.